자막제공자 하구아 저는 설탕이에요 콩숭은 달아야 제일 맛있고 광주가 설탕에 뿌려 먹는데 저는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소금만 뿌려먹다가 설탕으로 뿌려먹었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고국수는 무조건 설탕에다 먹어야 돼 전라도 설탕에다 먹어요 아직 원종팀이 가지 않았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지금 시간이 더 부족하다는 거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콜렉스에 소금, 설탕 애매하네 설탕이 맞긴 하죠 설탕 근데 왜 이렇게 콩콩스예요? 여름 한 명 여름 설탕을 넣는 이유가 있어 일단 소금 먹으면 안 좋아 아 살짝 아..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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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서! 골! 고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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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소금 고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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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이요 저는 설탕 먹어요 콩콩콩스 못 먹어요 저 맹놈이라고 콩콩콩스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설탕 넣어먹을 것 같아요 소금, 설탕 소금, 설탕 나는 설탕이요 단 게 좋아요 근데 비 오는데 설탕 홍콩스에 설탕 2주 전에 둘 다 먹어봤거든 설탕이요 설탕이 더 고소해 확실해 설탕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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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스 별로 안 좋아해요 소금보단 단 게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금이요 소금인데 근데 설탕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저 한 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둘 다 먹지 않나요? 둘 다 먹지 않나요? 진짜 너무 인테네 간장네 둘 다요 아 계세요 계세요 잘 먹어요 아 아 그것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